아이를 낳아도 돌보고 키우기가 무서워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죠. 청도에서는 공동 육아로 함께 아이를 키우고 또 생업에도 종사하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돌봄 걱정을 덜면서 한 집의 아이가 평균 3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시대,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요? 한태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북 청도 화양업의 한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한켠 놀이기구에는 학교에 갈 나이가 안 된 어린아이들이 매달려 놀고 있습니다. 둘이서 마주보고 엄마들은 누구 집 아이라 할 것 없이 먹을 것도 나누고 함께 그네도 타며 놀아줍니다. 그 사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나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직행하는 도심 아이들과는 달리 가방은 엄마에게 맡기고 다시 놀이터로 향합니다. 엄마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웃집 아이들까지 함께 공장 놀이를 합니다. 여기 안에 나무가 있잖아. 이 나무를 붙인 다음에 그 ESC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공동 육안은 2021년 남편 고향인 청도에 정작한 주부들이 노는 엄마들이란 청년 공동체를 만들며 시작됐습니다. 두세 명으로 시작한 공동 육안은 2년 사이 11가족으로 늘어나 젊은 엄마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키우는 아이는 모두 29명입니다. 출산을 앞둔 뱃속 둘까지 합치면 한 가족의 자녀가 3명 가까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 아이들을 봐주면서 그렇게 노니까 아이들도 어울려 노니까 더 잘 놀고 그리고 엄마들도 덜 지치고 엄마들끼리 같이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 하나도 키우기가 겁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셋째, 넷째까지 낳고 있습니다. 청도에 오게 되면서 이렇게 젊은 엄마들을 만나고 서로 이렇게 제가 먼저 아이가 아이 많은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도시에 살았으면 넷째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난 2021년까지 16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2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출생은 개선은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고립되지 않고 같이 육아하기 위한 이러한 공동의 커뮤니티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도움들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저출생 지방 소멸의 시대 청도의 작은 마을이 하나의 해법을 보여줍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